이번 시간에는 링크와 임포트라고 하는 이 CSS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웹페이지가 여러 개가 생기죠.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웹페이지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CSS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천 개의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천 개의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CSS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천 개의 웹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열어서 거기에 있는 CSS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점점 그것이 어려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디자인이나 또는 작업이 뭐랄까요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면서 점점 그 사이트는 초기의 디자인 초기의 CSS 코딩을 바꾸는 것이 점점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링크 또 임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링크 언더바 1.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html 밑에 head 태그 밑에 style 태그 그리고 그 위에 body 태그 밑에 자 뭘로 할까요 page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탭하면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여기는 h1 tab page1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을 좀 해 볼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h1에 대해서 이 웹페이지에는 모든 h1에 대해서 컬러를 제가 레드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글이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새로운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서 어 이번에는 링크 언더바 2.html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1.html을 그대로 카피해서 링크 2.html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만 살짝 바꿀게요. 그리고 css는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예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파일은 단 두 개의 파일이었습니다. 뭐였죠? 링크1.html과 링크2.html 두 개는 서로 다른 페이지지만 서로 디자인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파일이 지금 우리가 두 개가 있지만 두 개가 아니라 이 파일이 천 개, 만 개, 백만 개, 일억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웹페이지가 일억 개인 웹사이트는 이제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웹페이지가 일억 개 이상이 돼요. 예 이렇게는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은 거지만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즉 css를 바꿔야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이렇게 웹페이지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바꿔줘야 될 겁니다. 물론 그건 어렵죠. 그러면 그걸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데 기계로 처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복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1.html과 2.html를 제가 비교해 보고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만들 때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이고 어렵지 않은 하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가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중복을 제거하는 겁니다. 중복을 제거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만약에 1억 개의 웹페이지에서 여기 있는 모든 웹페이지에 대한 이 r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powder blue로 바꾼다. 그러면 모든 페이지를 열어서 이걸 해야겠죠. 이거는 뭐냐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웹페이지에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이건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이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링크 1.html과 2.html에는 똑같은 css 코드가 있지만 그 css 코드가 우연히 똑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바꿔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코드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중복이 많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이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강력한 이펙트 효과를 얻는 모습들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시죠. 자 우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자 파일 만들기를 하고 그 파일의 이름은 style.css로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중복되는 코드에서 중복 코드를 컷해서 없애고 style.css라는 별도의 파일에 그 중복된 코드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링크 언더바 1.html 이라는 저 파일을 웹 브라우저가 읽어서 화면에 표시할 때 style.css에 있는 파일을 조용히 다운로드 받아서 그 css를 이 웹 페이지에 적용하라고 브라우저에게 여러분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에 사용하는 태그가 링크 태그입니다. 자 여기 있는 style 코드 지우고 그리고 링크라고 입력한 후에 탭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완성되는데요. 자 이 코드에 href라는 속성에다가 자 여기 있는 style.css라는 그 중복을 제거한 저 파일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그럼 웹 브라우저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있는 링크를 만나면 링크의 href에 해당되는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저 rel이라는 속성에 style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저 style.css를 css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이 링크 언더바 1.html 파일에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제 또 어디에 또 들어가야겠어요? 자 링크 2.html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볼까요? 결과를 자 page2가 이렇게 있구요 style.css를 보니까 하하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 되게 거슬렸겠다. 그죠? 예 자 저는 실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만약에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변경해야 된다면 여기 있는 각각의 아까 같이 css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뭐만 바꾸면 되나요? style.css를 red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 언더바 1도 바뀌어있고 링크 언더바 2.html에도 바뀌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만 개, 일억 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공부하실 때 항상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개념이 사용되는 대상을 거의 무한으로 갖다 놔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개념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뭐랄까요? 가성비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공감이 되고 재미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링크1.html과 2.html에서 css를 style.css라는 파일로 뺐는데 다시 말해서 중복을 제거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냐면 여기 있는 이 파일만 수정하면 현재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1억 개건, 천억 개건 상관없이 동시에 디자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폭발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css가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수도 있는 자바의 JSP나 PHP나 파이썬의 장고나 이런 기술들이 출현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 라고 하는 그 목표와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웹페이지를 보면 중복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전의 코드가 몇 줄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천 줄 2천 줄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링크1.html과 2.html 모두 천 줄짜리 css 코드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파일로 뺏기 때문에 각각의 html 파일은 아주 슬림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웹페이지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검사를 선택하고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시면 현재 이 웹페이지를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웹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페이지 아니 파일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리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자, 이렇게 링크2.html이란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고 그 파일 안에 있는 이 코드를 보면 브라우저는 style.css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거기 있는 css 효과를 링크2.html에 적용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링크2.html 파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style.css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실제로는 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한번 접속하는 것과 이렇게 두 번에서 여러 번 접속하면 할수록 이 컴퓨터의 부담이나 부하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적인 이유는 웹브라우저는 캐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시는 뭐냐? 돈이란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번 다운로드 받은 css는 웹브라우저는 그것을 임시 저장 폴더에다가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에 접속할 때 똑같은 style.css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장되어 있는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링크 언더바 2.html 파일은 경량화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이것이 예 똑같은 링크 파일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위치하는 어떤 코드들은 style.css 안에 있는 코드들은 모두 똑같은 취지의 코드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저기에 있는 저 링크라는 태그를 그 웹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style.cs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중복을 제거했더니 유지보수의 편의성, 소스 코드가 줄어들고 사용자와 컨텐츠 제공자의 돈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가 좋아지고 이런 중요한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 한번 느껴보시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썼는데 저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링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게 주석이죠. 자, 요렇게 주석을 처리했어요. 이거는 작동 안 합니다. 이제 자, 보셨죠? 자,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골뱅이 import 그리고 이 뒤에다가 style.css 요렇게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분명하게 url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url 괄호 안에다가 이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css가 뭐 상대경로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이 html과 같은 디렉토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 url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된다면 여기에다가 url 전체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css 파일로 별도로 뺀 경우에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import url 해서 여기다가 뭐 뭐 뭐 뭐 css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동작하는 겁니다. 즉 링크라고 하는 태그는 링크라는 태그는 html 태그로 여러분이 css를 로드할 때 쓰는 거고 import 라고 하는 요 지시어는 저거는 css 안에서 다른 css를 로드할 때 사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css로 분리해서 어떤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